지난번부터 너무 과해요. 짐이 지금 뭔가요.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 오늘 콘텐츠 뭐 하는지 그냥 보는 순간 알겠는데요? 농구! 이미 공개가 됐을 때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. 미나누나 좋아 죽는다고. 안녕하세요. 누가 가운데 앉으시나요? 감사합니다. 가운데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왜 제 옆에 앉기 싫다고 싸우시는 거예요? 먼저 자기소개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모델 문수인입니다. 최근에 농구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알려졌는데요.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20대 청년입니다. 92년생이에요? 네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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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KT 소니폼 농구 선수로 활약 중에 허훈입니다. 네 나이는 25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지정해주세요. 5월 19일 미나의 날. 친분이 있으세요? 아니요. 오늘 처음 뵙습니다. 아 처음 만났어요? 잘하십니다. 잘하십니다. 이야 되게 어색하다. 오늘 저로 인해서 접점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허훈님께서는 제가 최근에 혹시 아버님이랑 나왔던 방송 계셨어요? 네 그거 봤습니다. 그때 사실 다 편집돼서 안 나가긴 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아유 우리 아들 소개시켜주더라고요. 그랬거든요. 제가 중간에 계속 시아버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코 대리님이 엄청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오늘 잘 보여가지고 아버님도 한번 섭외를 하겠다. 아버지요? 네. 저희 채널에 웅쳐야 찬다 김병현 선수랑 아 네 봤어요. 진정호 선수가 출연하셨었거든요. 근데 거기 계신 모든 분은 아니 아버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랑도 통화가 잘 안되는데요. 그래도 혹시 오늘 마음에 드시면 추천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무조건 연락드려서 됐으면 여기 나오게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소희님은 요즘에 핸섬 타이거에서 맹활약 중이시잖아요. 네. 인기를 실감하시나요? 맨 처음에 이제 모델 활동만 했을 때보다 구중파 프로그램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 뒤로 또 찾아주시는 관계자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. 확실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네. 기분도 좋고 맞아요. 힘도 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농구를 정말 미쳐서 많이 했는데 이제 허는 선수처럼 농구 선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마추어 이런 걸로 농구를 되게 많이 하다가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이 만났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선출들은 못 나와요. 너무 실력 차이가 납니다. 근데 그거를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수 출신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열심히 농구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농구의 길을 혹시나 뭐 두드려보지 않으시고 모델을 하신 거예요? 학창 시절 때는 스카웃제가 있었는데 저는 좀 늦게 스카웃제가 들어와서 1년 유급하는 거 있잖아요, 선수들. 그것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어요. 학창 시절을 더 해야 된다는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유급을 왜 해요? 농구를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구 수업 때 시작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스카웃제기를 받아서 농구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경쟁에서 좀 밀릴 거 아니에요?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을 유급해서 한 학기 더 다니는 거예요, 한 학년을. 프로 프로를 받기 위해서? 네, 그렇죠. 그 정도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학창 시절을 더 보내고 실력을 더 쌓아야 돼요, 참고대. 그럼 허은연은 언제 시작하세요?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. 스윗님, 핸섬 타이거즈에 사실 거의 독보적이잖아요, 실력이. 아니요. 네, 네, 네. 이 핸섬 타이거즈에 부녀를 바래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여기 써 있어서 읽을게요. 솔직히 나는 핸섬 타이거즈에 있기에는 과분한 사람이다. 예, 아니요. 아니요. 절대 아니에요. 이 나쁜 사람아, 누가 대본을 이렇게 써서 주니? 저는 과분한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. 나는 거의 준 프로급의 실력을 갖췄다. 예, 아니요. 아, 아니요. 절대 아니에요. 이제 나가면. 네, 안 돼, 안 돼. 나는 약간 프로급의 실력을 갖췄다. 예,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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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방송을 봤거든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잘하세요. 어떤 점이 가장 뛰어나요? 일단 드라이빙 기술도 엄청 좋고 발을 빼는 기술도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폼이 나요. 아... 네. 네, 일단... 근데 농구를 잘하고 못 쳐서 폼이 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실력도 좋고 해서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. 사실 허웅님 하면 DNA, 유전자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포드 감독님은 물론이고요. 형인 허웅님도 지금 프로에서 찍고 계시잖아요. 느껴요? 나에게 농구의 유전자가 있나? 확실히 다른 사람에 비해 외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DNA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릴 때 농구하고 싶었어요? 아직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형이 워낙 농구를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권유를 했죠, 농구를 하고 싶다고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렵다 이렇게 뒤에서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. 한 집안으로 천재가 세 명이니까 다 아버지 쪽이죠. 나중에 아이 낳으면 농구 시키실 거예요? 엄청 물어보죠, 이런 얘기 사람들이. 네, 많이 물어보는데 정말 농구하는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구독하고 외로운데 진짜 정 아들이 하고 싶다면 저는 반대를 시키겠습니다, 그랬던 거예요. 아, 반대할 거예요? 좋은 유전자를 반대할 거예요? 아니, 근데 딱 시켰을 때 뭔가 좀 이게 센스가 있고 이게 체격도 좋으면은 쉽게 했는데 좀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책상에 앉으려고요, 네. 자, 그리고 호우님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학 농구리그에서 뛸 때부터 신인상 MVP 다 휩쓰셨고요. 또 2019, 2020 프로동구 시상식에서도 MVP. 네. 오, 축하드립니다. 아, MVP가... 그때 수상 소감 뭐라고 하셨어요? 이번에 시상식을 못 하고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수상했는데 뭐 수상 소감을 따로 한 적이 없어요. 그럼 여기서 들어볼까요? 아니요. 2019, 2020 프로동구 MVP. 허! 프린트 받은 줄 알았어요. 이런 분위기에서 상을 처음 받아보는데 굉장히 또 영광적이고 정말 이번 시즌에서 MVP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또 보여줄 게 많고 내년 시즌에는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. 준비한 것 같은데요? 제가 딱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. 준비했는데 못해서 아쉬웠겠다. 아니요. 아니요. 준비... 아예 다 뭐든지 지킹이기 전에. 아, 알겠습니다. 최근 유튜브 진출을 예고하셨다고? 네. 이제 형이랑 아버지랑 같이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입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오, 나 어떡해. 아버님이 막 그때 중국에서 인터뷰 썰 풀어주시고 막 이러면 그때 그 기자에게 한마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면 또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저 이거 또 할 때 좀 꽂을게요. 아, 저 막 보셔도 돼요. 저 아직 많이 꽂을 때 남아있거든요. 네.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생각 중입니다. 아,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농구와 관련된 분들 모셨으니까 소장품도 만나봐야겠죠. 농구의 황제. 마이클 주던과 또 영원한 레이커스맨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소장품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마이클 주던 신발 엄청 모으셨네. 요거랑 요거 다 마이클 주던이 신었던 거죠? 요거는 피피해. 아, 이거 다 뉴발라스예요? 뭐하는 사람들이에요? 아, 뉴발라스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에 같이 올라오기는 약간 민망한데? 그러면 여기다 아래쪽에 전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요걸 여기다 딱 껴놓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뉴발란스 신어주세요. 와우. 저희는 나이대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분이 활약할 당시에 그 모습을 눈으로 본 기억은 사실 없어요. 못 보죠. 네. 완전 어렸을 때니까. NBA 위대한 50인 성정 96년도예요. 잠깐만. 저 한 살 때. 자, 그리고 메달 기록도 보면 올림픽에서 단체절 금메달 두 번 기록이 있고요. 팬 아메리칸 게임은 뭐예요? 미니 올스타전. 비싼 올스타전. 아메리칸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. 근데 생각보다 메달은 없다, 그죠? NBA 리그보다 국제 대회가 수준이 낮아서 이들이 국제 대회를 안 나와요. 괜히 닫히면 걱정되니까. 맞아요. 그 정도로 미국이 농구에서는 독보적이구나. 호우님도 이렇게 빗시즌에 여기 와서 농구하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. 괜찮으세요? 저도 상관없습니다. 네. 괜히 여기 와서 발이라도 삐끗하면 어떡해요. 괜찮습니다. 저는 마이클 도던이 아니에요. 절대 못 뛰게 하세요. 가만히 서서 팰만 움직이는 거예요, 오늘? 23번 영구 결번이에요, 그러면? 시카고 불씨에서는 영구 결번일 거예요, 아마. 다른 팀에서는 쓸 수 있고. 마이클 도던은 골 밑에서 20피트까지의 범위에서는 공격력 역대 1위. 수비 포지션이 아니었는데 수비왕 수상 경력이 있대요. 공수 이제 퍼펙트한 사람인 거죠. 근데 너무 당황스럽겠다, 그 팀에서 수비 맡았던 선수는. 스틸 능력도 엄청났고 거기에 더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에 어떻게 비춰주고 어떻게 호감을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잘했다고. 그럼 사기인데, 그냥? 완벽하네요. 흠이 없어요. 팬서비스까지 완벽했던. 저도 그거 벗어서 사인해 주시면 돼요. 죄송합니다. 제 거에요. 조던의 사인이 있는 시카고 불스 래리 오브 라이언 트로피. 그리고 이건 이제 팀에서 받은 건가요? 네, 맞아요. 이걸 구단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구단 건 구단에 가지고 있고요. 선물하기 위해서 레플리카를 소량으로 만들고요. 레플리카는 얼마예요? 여섯! 이건 얼마? 이게 왜 더 비싸요? 진품이고 조던 사인까지 떠가지고. 이거 두 개 들고 나르면 X이에요. 다시 한번 갈까요?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절시키고?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. 사실 말이 레플리카지.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든 거잖아요. 자 그러면 괜찮아요. 트로피를 들고 시상수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MBC 수상전의 호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빨리 됐습니다. 빨리 됐습니다. 코트 조각은 뭐예요? 아! 이거! 이게 지금 체육관 바닥인 거 같아요. 조단이 이거 밟은 거예요? 네, 조단이 밟고 거기서 던크식을 했는데 시카고 부스에서 한번 리모델링하기 전에 네. 조각을 뗄서 사인해서 조단이 여러 번 밟았던? 조각뿐만 아니라 그쵸. 다 밟았겠죠. 그걸 이렇게 조각 내서 선수들이 각각 사인해가지고 1987년부터 1994년까지 78년 정도 부디였던 코트의 조각인가봐요. 아 별 걸 다 판다. 그러니까요. 진짜 별 걸 다 파는 거. 근데 약간 별 걸 다 사온 거.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거 같지 않나요? 그쵸, 네. 우리나라 선수들도. 그럼 계신 곳에 농구 코트 한번 조각내자고 네. 저요? 네. 부산 사직체육관. 네. 쫓겨나요. 저희 집 바다가 떼줄 수 있어요. 던크슛 장면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조던 하면 던크슛이니까. 조던이 이제 점프력이 엄청나다 엄청나다 말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예요?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높이인 거예요? 그 엄청 유명한 게 있어요. 자의투라인에서 점프를 해서 던크 한 게 있어요. 내가 그거 본 거 같아요. 아니 걸어! 하늘을! 에어 업! 에어 업! 근데 그게 가능해요? 다운돼서라도 이렇게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하던데 워낙 탄력이 좋으니까 봐도 믿을 수 없는. 그쵸, 네. 여보세요? 시카고 불스 실착 유니폼 신 Utif 우승 MVP 시즌 1991년 나 태어났을 때 우리 수인이랑 휴이 없을 때 아, 없을 때 상태가 되게 좋아.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. 조던 냄새 나나? 누나랑 동갑인 거 아니야 이에요 지금? 맞아요. 똑같이 1991 시즌 마이크 주던 시카고 브리스, 친필사인, 실착 유니폼. 이게 왜 조금 설명이 달라요? 우승했을 때. 그날? 헉! 이번에는 시즌에 입었는데 친필사인이 들어가요. 어머나, 어머나. 잠깐만, 그럼 궁금하다. 우승했을 때 입었던 게 더 비쌀까? 사인이 들어가는 게 더 비쌀까? 우승이 비싸죠. 사인! 사인이 있으니까, 확실히. 와, 이 사인이 진짜 중요하구나. 사인! 연습 좀 해야겠다. 저 사인 연습을 좀 잘해야겠네. 내가 그래서 아까 받았지. 그래서 아까 받았거든요. 이 사인은? 1986년도 시카고 브리스 팀 사인 농구공. 전 구단 선수 사인이니까. 전 선수 사인이니까. 되게 의미가 있는 게 86년도가 조던이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61 득점을 63으로 깬 그 경기에 썼던 공이래요. 한 경기 63 득점. 와... 저희가 또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? 뭐요? 이거 한 번씩 입어보라고. 하... 이거 재입어봐도 되는 거예요? 네, 그럼요, 그럼요. 그게 글씨다. 확실히 키가 크니까, 레전드 분이. 저 진짜 어려운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돼요? 어떻게 해요? 멋있게, 멋있게. 멋있게가 안 돼요, 지금. 네, 지금. 지금 그냥 거북목 되셨거든요. 하나, 둘, 셋! 자, 이렇게 해서 마이클 조던의 소장품 만나봤습니다. 어떠세요? 와, 땀나요. 잠깐. 땀나요. 진짜 저는 농구 선수이지만 와, 이걸 이렇게 직접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로 편할 수 없는 만큼 기억에 남은 하루일 것 같아요. 주위의 많은 농구 팬분들이 우리 둘을 엄청 부러워할 것 같은 느낌?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많이들 보러 가실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부러워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. 2009 시즌 코비 브라이언트 NBA 결승 MVP 트로피. 개인 거죠, MVP면? 넷플리카 아니고 진품. 오, 한기가 여기 있는 거지, 한국에. 너무 이상하다. 우리 앞에. 아니, 저녁도 안 드시고 두 시간부터 기다리게 하시더니 아까 내가 저기서 빵 우거구거 먹으러 갔는데 아니, 정말. 진희가 모든 에너지가 다 입에 모여있어가지고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, 여기 이렇게. 바깥쪽으로는. 됐다. 아, 하나만 조금. 오, 잘 쏘진다 진짜. 잠깐, 지금 우리 선수님 집중하게 다 나가주세요. 지금 3점수 쏘시거든요? 잠깐만요. 야, 짧아. 아우.